정부가 미분양 급증 등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서 대출 규제를 큰 폭으로 완화하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대구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어제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규제를 집값과 관계없이 50%로 상향 조정하고, 우대 한도도 6억 원으로 올리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구의 경우 미분양 아파트가 만 가구를 넘어선 데다 9월 주택 매매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3% 줄어드는 등 심각한 부진 상태여서 이번 대책에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금융을 주선한 부동산 PF 사업장 중 8곳이 사업비가 없어 공매로 나와거나 이자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7곳이 대구 지역 사업장이어서 시장 회복에는 한계가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